와이퍼 속도, 강수량에 맞춰 조절하세요 압유리 와이퍼 레버의 미스트는 안개처럼 강수량이 극소량일 때 한 번씩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인텔 모드는 강수량이 적을 땐 저속인 로 강수량이 많을 땐 고속 작동의 하이를 사용합니다 압유리 와이퍼는 간얼 및 자동 조절 시 민감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뒷유리 와이퍼는 레버를 돌려 하이, 로우로 조절합니다 와이퍼 스위치를 당기면 압유리, 밀면 뒷유리의 워셔액이 분출되며 작동합니다